한 소년의 이야기 한 소년과 슬픔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꼬마 소년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번쯤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던 소년 제제 명작을 접하다 보면 유난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잊히지 않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주인공 꼬마 소년 제제가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브라질 작가 조제 마우르데 바스콘셀러스가 쓴 자전적 소설로 1968년에 처음 출간되었습니다.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또래보다 조숙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 제제 그러나 제제는 가족들로부터 종종 매를 맞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제제는 상당히 영리한 아이지만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나쁜 아이로 인식하고 있고 자존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제제의 5살부터 7살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힘든 성장 과정을 겪는 어린 제제의 심리 묘사가 무척 섬세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작품의 주인공 제제라는 이름은 애칭이고 본명은 조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제제는 바로 이 작품의 작가인 조제 바스콘셀러스를 투영한 인물입니다. 작가의 유년시절을 담은 자전석 소설이므로 작가가 유년시절을 보낸 류데자네이로의 방구시에서의 체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꼬마 소년 제제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부 크리스마스에도 작은 악마는 탄생한다. 철드는 아이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똑똑한 형은 내게 삶이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가르쳐 주었다. 그런 형이 있음을 나는 자랑으로 여긴다. 그러나 형은 그런 것을 언제나 집 밖에서만 가르쳐 주었다. 때문에 집에서는 나 혼자 판단하고 행동해야 했으므로 잘못을 많이 저질렀다. 그런 날에는 어김없이 몽둥이 세례를 받아야만 했다. 어렸을 때는 집안 식구들이 아무도 나를 때리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식구들은 내가 장난꾸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 후로 나는 항상 개망난이, 작은 악마 또는 미친 러시아 고양이 새끼라고 불렸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주 밖에 나가 놀았다. 그렇게 밖에 나가서 놀지 않았더라면 노래 부르는 것조차 몰랐을 것이다. 노래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이다. 또또까 형은 노래 부르는 것 외에 휘파람도 잘 불었다. 나는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형이 몇 번이고 가르쳐 주었지만 아직 내 입이 작아서인지 소리를 낼 수가 없었다. 그 대신 나는 입속으로 노래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비록 어색하긴 했지만 할수록 재미가 있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께서 부르시던 노래 중 하나를 기억하고 있다. 엄마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셨다. 앞치마를 두르고 몇 시간이고 물에 손을 담근 채 비누 거품을 내셨다. 그렇게 옷을 빨아 널고 장대로 빨래줄을 받쳐 올린 다음 차례로 옷을 널었다.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엄마는 파울라베르 박사들에게 빨래를 해주고 있었다. 엄마는 키가 크고 날씬한 미인이셨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검은 색머리를 묶지 않고 늘어뜨리면 허리까지 내려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노래를 부를 때의 엄마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종종 엄마 곁에 앉아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배웠다. 사공아 사공아 야속한 뱃사공아 당신 때문에 나는 죽을 것만 같다오. 파도가 밀려와 백사장을 배회하다 밀려가면 내 사랑 뱃사공도 저 멀리 떠나간다네. 뱃사공의 사랑은 한 시간도 못 가고 배가 닷을 올리면 뱃사공도 떠나간다네. 지금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에 빠진다. 또또카 형이 갑자기 나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나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제제 아무 생각 안 해 노래하고 있었어 노래? 응 하지만 난 노래소리를 못 들었는데 형은 속으로 노래 부르는 법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 만일 형이 모르고 있다면 가르쳐주지 말아야지 나는 입을 다물었다. 우리는 리오 쌍파울로 간선도로까지 갔다. 그곳에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트럭과 마차, 자전거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잘 봐 제제 이 일은 아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이쪽 저쪽 잘 살펴보는 거야 이렇게 잘 둘러보고 나서 자 지금이야 빨리 건너자 우리는 힘껏 달려 길을 건넜다 무서웠니? 사실은 무서웠지만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자 그럼 아까 그곳으로 다시 건너자 그런 다음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시험해 보겠어 우리는 다시 원래 자리로 건너왔다 자 이젠 혼자 건너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겁낼 거 없어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 지금이야 어서 건너 나는 거의 숨도 쉬지 않고 길을 건넜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보니 형이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 치고는 아주 잘했어 하지만 한 가지 잊은 게 있어 차가 오는지 어떤지 양쪽을 잘 살펴봐야지 내가 항상 널 따라다니면서 신호해 줄 수는 없잖아 돌아오는 길에 좀 더 연습하도록 하자 지금은 너랑 가볼 데가 있거든 형은 내 손을 꽉 움켜쥐고 천천히 걸어갔다 나는 갑자기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형을 불렀다 또또까 형 왜? 철든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그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니?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러는데 난 조숙해서 곧 철이 들 거래 하지만 난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거든? 에드문드 아저씨는 바보야 머리에 복잡한 일만 잔뜩 집어넣고 사시잖아 바보 아니야 아저씨는 척척박사야 나도 크면 척척박사가 될 거야 시인도 되고 그래서 나도 나비 넥타이를 메고 다닐래 언젠가는 나도 나비 넥타이를 메고 사진을 찍을 거야 나비 넥타이는 왜? 시인은 나비 넥타이를 메야 해 에드문드 아저씨가 잡지에 난 시인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모두 나비 넥타이 메고 있었어 제제 아저씨가 말씀하시는 걸 모두 믿지 마 에드문드 아저씨는 약간 미친 데다 거짓말쟁이거든 그러면 아저씨는 갈보의 자식이야? 야 그런 말 하다가 얻어맞으면서도 계속 그런 말을 하네 에드문드 아저씨는 그건 아니야 난 다만 약간 미쳤다고만 했잖아 정신병자 몰라? 형이 아저씨가 거짓말쟁이라고 했잖아 그 말하고 거짓말쟁이하고 무슨 상관 있니? 상관 있어 지난번에 아빠가 세베리토 씨와 트럼프를 하셨는데 리본 네 씨를 두고 그 늙은 갈보 자식은 거짓말쟁이라니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아무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어른들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 이야기가 잠깐 끊어졌다 형 에드문드 아저씨가 그게 아니라면 그럼 정신병자는 뭐야? 형은 손가락을 빙빙 돌리며 머리가 돌았다는 표시를 했다 아저씨는 그렇지 않아 얼마나 좋으시다고 나한테 많은 걸 가르쳐 주셨고 여태껏 날 딱 한 번 때렸을 뿐이야 그것도 세게 때리진 않으셨어 또또까 형은 깡충깡충 뛰며 좋아했다 아저씨가 널 때리셨니? 언제?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글로리아 누나가 날 진진이 할머니 내게 보냈었어 마침 아저씨께서 신문을 읽으시려고 했는데 안경이 없어진 거야 아저씨는 안경을 찾으면서 진진이 할머니께 여쭤봤지만 할머니도 모르시지 아저씨랑 할머니가 이 구석 저 구석 막 찾아 헤매셨어 그때 내가 구슬을 사게 일도수당을 주시면 얘기해 드리겠다고 말했지 아저씨는 쫓기 있는 곳으로 가서 일도수당을 가지고 오셨어 자 돈을 줬으니 찾아봐라 그러셨어 나는 빨래통으로 가서 더러운 옷 속에서 안경을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아저씨가 막 화를 내시면서 내 볼깃짝을 한 대 때리시고 돈을 빼앗아 가셨어 또또까 형이 낄낄거리며 말했다 매를 안 맞으려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매를 맞았구나 자 빨리 가자 너무 늦겠다 나는 그래도 계속 에드문드 아저씨를 생각했다 형 어린애들도 퇴직자야? 그건 또 무슨 말이니? 에드문드 아저씨는 아무 일도 안 하시는데 돈을 받으시잖아 일도 하지 않는데 시청에서 매달 돈을 주잖아 그래서? 아이들도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자기만 하는데도 부모에게서 돈을 받잖아 퇴직자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퇴직자란 이미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에드문드 아저씨처럼 머리가 하얗게 되고 걸음걸이도 느린 사람을 말하는 거야 제제 그런 복잡한 얘기는 좀 그만하자 배우고 싶거든 그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는 그런 것 좀 묻지 마 너도 다른 어린애들처럼 행동해봐 나쁜 말을 해도 좋으니 제발 내 그 작은 머리를 복잡하게는 하지 마라 너 계속 그러면 너하고 함께 다니지 않을 거다 나는 기분이 상해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노래도 부르고 싶지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노래하던 작은 새도 멀리 날아가버린 듯 했다 걸음을 멈추고 또또까 형이 어떤 집을 가리켰다 저기 저 집이야 어때 마음에 드니? 그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하얀 집이었다 파란 창문과 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주인은 조용했다 마음에는 들어 그런데 형 왜 여기로 이사하는 거지? 그건 여기로 이사하는 게 더 낫기 때문이야 울타리 너머로 망구나무 한 그루와 타마린드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 넌 호기심이 많은 아이지만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다 알지는 못할 거야 아빠는 실업자가 되셨어 아빠가 스코트 빌드 씨와 싸우고 난 뒤 공장에서 쫓겨난 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어 넌 날라 누나가 공장에 나가는 것도 모를 거야 또 엄마도 시내에 있는 방직 공장에 일하러 다니시잖아 이게 다 돈을 모아서 새 집의 집세를 지불하려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이미 8달이나 집세가 밀려 있어 넌 너무 어려서 그런 슬픈 일들을 몰라 나는 집안을 돕기 위해서 아마 성당에서 미사 돕는 일을 하게 될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또또까 형 까만 표범하고 암사자 두 마리도 여기 가져올 거야? 물론 데려와야지 닭장을 뜯어올 사람이 이 형 말고 누가 있겠니? 또또까 형은 나를 약간 슬픈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형이 뜯어다가 여기다 다시 만들어줄게 나는 안심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동생 루이스를 데리고 놀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제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주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젠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됐는지 얘기해줄만 하잖아 형 난 정말 모르겠어 맹세해 난 모른단 말이야 거짓말 마 누군가 너한테 가르쳐 줬을 거야 진짜 배우지 않았어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단 말이야 만약 있다면 아마 잔디라 누나 말대로 나의 대부, 악마가 내가 자는 동안 가르쳐 줬을 거야 또또까 형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다 처음에는 진실을 말하라고 한 대 지어봤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것도 얘기해줄 수가 없었다 혼자서 그런 걸 배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나 나는 정말 누구로부터도 배운 적이 없었다 때문에 그것은 신비스러운 비밀이었다 몇 주일 전에 일이었다 갑자기 온 식구가 야단이었다 진진야 할머니 댁에서는 에드문드 아저씨가 신문을 읽고 계셨다 나는 그 옆에 앉아있었다 아저씨 뭐냐 제제 아저씨는 다른 어른들처럼 안경을 콧등에 걸고 계셨다 아저씨는 몇 살 때 글을 읽으셨나요? 얜 일곱 살 쯤 때였지 아마 다섯 살 때라도 글을 읽을 수 있나요? 그럼 읽을 수 있지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란다 다섯 살은 너무 어리니까 아저씨는 읽는 법을 어떻게 배우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글자 연습판으로 배웠지 B에다 A를 더하면 B, A가 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누구든지 다 그런 방식으로 배우나요? 아마 그럴걸 그럼 모든 사람들이 꼭 그렇게 배워야만 하나요? 아저씨는 화가 난 표정으로 나를 쏘아 보았다 그놈 참 성가시게 구는구나 누구나 다 그렇게 배우는 거다 이제 신문 좀 읽자꾸나 저기 뒤뜰에 구하바 열매가 있는지 가보렴 아저씨는 아저씨는 안경을 쓰시고는 다시 신문을 읽기 시작하셨다 정말 속상해 목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저씨는 다시 안경을 코끝으로 끌어내리셨다 내가 아무리 신문을 읽고 싶어도 아직은 안 된다 제가 우리 집에서 먼 이곳까지 온 건 아저씨한테 한 가지 질문만 하려고 힘들게 걸어왔겠어요? 자 그럼 어서 얘기해보렴 싫어요 그렇게 빨리 얘기하긴 싫어요 먼저 아저씨의 연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야겠어요 모래다 아저씨는 나를 흘겨보면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래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이다 그럼 금요일에 시내에 가실 때 달빛 하나만 사다 주시겠어요? 좀 알아듣게 말해보려 무나 도대체 달빛이 뭐냐 그건 영화에서 본 하얀 망아지예요 그 망아지의 주인은 프레드 톰프슨이고요 아주 잘 훈련된 망아지예요 그러니까 넌 바퀴 달린 망아지를 사달라는 것이구나 아니요 곱비에 손잡이가 달린 까만 나무로 만든 장난감 망아지를 갖고 싶어요 전 커서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연습을 해둬야 돼요 아저씨는 계속 웃기만 하셨다 알았다 그래 내가 그걸 사다 주면 넌 아저씨한테 뭘 해줄테냐 저도 아저씨께 해드릴 게 있어요 뽀뽀 말이냐 뽀뽀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럼 껴안아 주려고 그 말에 나는 갑자기 에드문드 아저씨가 불쌍해 보였다 내 마음속에 작은 새가 해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전부터 여러 번 들어왔던 이야기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자녀가 다섯 명이며 부인과 헤어져 산다는 것이다 아저씨는 평소에 아주 천천히 걷는다 하지만 자식들이 보고 싶으면 걸음이 빨라지기도 한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아저씨를 뵈러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나는 식탁을 한 바퀴 빙 돌아 에드문드 아저씨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저씨의 흰 머리카락이 내 이마를 부드럽게 스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아저씨가 제게 망아지를 사주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저씨께 보여드리려는 건 다른 거예요 글을 읽는 거예요 제제, 네가 글을 읽을 줄 안단 말이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누가 내게 글을 가르쳐줬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제가 만약 글을 읽지 못하면 금요일에 망아지를 사주시지 않으면 되잖아요 얼마 후 우리 집은 전기세를 내지 못해 라이트 전기회사에서 선을 끊었다 밤이 되자 잔디라 누나가 등불을 켰다 나는 별이 그려져 있는 신문을 보려고 발도둠을 하고 있었다 그 신문의 별 표시 밑에는 집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문이 적혀 있었다 잔디라 누나 날 어깨 위에 좀 올려줘봐 저걸 좀 읽게 제제, 쓸데없는 장난 좀 그만둬 누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이니? 누나, 날 좀 올려주고 내가 글을 읽나 못 읽나 한번 봐봐 좋아, 하지만 거짓말로 날 귀찮게 굴면 가만두지 않을 거다 누나는 나를 어깨 위로 올려놓고 문 뒤로 바짝 붙어섰다 자, 이제 읽어봐 정말인지 들어보게 그래서 나는 정확하게 그 글을 읽었다 그것은 가정을 보호해달라는 추건과 악기를 쫓는 기도문이었다 잔디라 누나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너무 놀라서 입을 크게 벌린 채 서있었다 제제, 너 그걸 언제 다 외웠니? 너 누나 놀리고 있는 거지? 잔디라 누나 맹세하겠는데 난 저걸 다 읽을 줄 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누구든지 배우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니? 아니면 진지냐 할머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니까 누나는 신문을 가져와 다른 부분을 가리켰고 나는 그것을 술술 그리고 정확하게 읽어냈다 그러자 누나는 큰 소리로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고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알라이데를 부르러 뛰어나갔다 순식간에 이웃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들었다 바로 그것이 또또까 형이 전부터 알고자 애쓰던 일이었다 아저씨가 먼저 글씨를 가르쳐주고 형은 화가 나서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집으로 가르쳐줬니? 그리고 집으로 가면서 나를 골탕 먹일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잘됐지 뭐야 이 바보야 넌 뭐든지 너무 일찍 깨우쳐 이제 넌 내년 2월이면 학교에 들어가야 할걸? 그것은 잔디라 누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하면 집안이 온종일 조용할 테고 나도 학교에 가면 얌전해지겠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류상파울로 도로에 가서 길 건너는 연습을 한 번 더 하자 학교 갈 때마다 내가 종처럼 따라다니면서 건네줄 수는 없으니까 넌 무척 영리하니까 어련히 잘 배우시겠지만 말씀이야 자 아저씨가 여기 망아지를 사왔다 이젠 내가 정말 글을 읽을 줄 아는지 보고 싶구나 아저씨는 신문을 펼치고 약품 선전 광고문 한 줄을 가리켰다 이 약은 모든 약국과 약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뒤뜰에 계신 진진야 할머니를 부르셨다 두 분은 내게 다른 곳을 가리켰고 나는 모두 읽어 보였다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세상이 뒤바뀔 일이라고 중얼거리셨다 나는 망아지를 얻게 되었고 다시 한 번 에드문드 아저씨를 껴안아 드렸다 아저씨는 내 턱을 지그시 받쳐들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요 장난꾸러기 널 제재라고 지은 것은 우연이 아니로구나 너는 우리 주변을 환히 비춰줄 별과 대항이 될 게다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아저씨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그건 이집트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란다 내가 조금 더 크면 얘기해 주마 나는 이야기라면 무엇이든지 좋았다 게다가 신비한 이야기라면 반쯤 미쳤다 나는 망아지를 오랫동안 쓰다듬어 주다가 에드문드 아저씨께 물어보았다 그런데 아저씨 다음 주쯤이면 제가 많이 커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우리 집에서는 나이 많은 형제들이 어린 동생들을 하나씩 맡아 돌보고 있었다 큰 누나인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지금은 북부의 양녀로가 있는 또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었다 안토니오 형은 그 누나의 몫이었다 날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돌봐왔었다 누나는 나를 무척 사랑해 주었으나 통바지와 짧은 자켓을 입은 작달막한 애인을 만난 뒤부터는 나를 거의 보살피지 않았다 우리가 일요일마다 역 앞에 넓은 광장으로 축구를 하러 가면 그는 내 입을 막기 위해 맛있는 사탕을 사주곤 했었다 그래서 나는 누나의 비밀을 지켜주려고 에드문드 아저씨에게까지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내 밑으로 두 동생은 어려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어른들은 그 애들이 착한 삐나제 인디언이었다고 말했다 얼굴색이 까마잡잡하고 검고 긴 머리카락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애는 아락기, 사내아이는 주란디르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이다 그 후 막내 동생 루이스가 태어났다 처음엔 글로리아 누나가 루이스를 돌봐주었지만 지금은 내가 돌보고 있다 사실 그 애는 돌봐줄 필요가 거의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쁘고 착하며 더없이 조용한 아이였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말도 틀리지 않고 귀엽게 잘 했는데도 나는 귀에만 있으면 밖에 나가 놀 방법이 없나 하고 궁리했었다 제제형 동물원 놀이해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잖아 그 애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엽고 신기한지 머자나 루이스도 어른이 될 것 같았다 하늘을 쳐다보니 맑은 하늘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을 보니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루이스를 데리고 다니고 싶지 않을 때면 번번이 이렇게 말하곤 했었기 때문이었다 미쳤니 루이스? 저기 먹구름에 막 오는 게 안 보여? 그러나 오늘은 동생의 손을 잡고 뒤뜰로 갔다 뒤뜰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것은 동물원과 줄리누 씨 집과 그 옆에 유럽인데 왜 유럽인지는 내 마음속에 작은 새조차 몰랐다 그곳에서 우리는 빵대 아쉬가류 케이블카 놀이를 하곤 했다 그것은 단추들을 실에 깨어서 노는 놀이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그 시를 케이블카 줄이라고 불렀는데 내가 잘못 알아듣고 말이라고 하자 아저씨가 말과 케이블카 줄의 발음 차이를 알려주셨다 우리는 줄 한쪽 끝은 울타리에 다른 끝은 루이스의 손에 감아놓고 단추들을 하나씩 천천히 아래로 내려보냈다 케이블카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약간 큰 단추는 비리 낀 위에 케이블카 같았다 이때 맞은편 울타리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온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것은 내가 심한 장난꾸러기였기 때문이다 제제 너 우리 집 울타리 망가뜨리는 게 아니냐 아니요 뒤메린다 아줌마 보세요 어 그래 동생하고 노는구나 그럼 그보다 더 착한 일은 없단다 나는 더 착해지려 했지만 그 순간 내 마음 속에 작은 악마인 대부가 내게 장난을 치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다고 소곤거렸다 아줌마 작년 크리스마스 때처럼 달력을 주실 거예요? 달력으로 뭘 할 건데? 빵 바구니 위에 걸어두고 보려고요 그녀는 웃으며 약속했다 그녀의 남편은 시코 프랑코 거리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다 또 다른 하나의 장난감은 루시아노였다 처음에 루이스는 루시아노를 몹시 무서워했고 내 바지자락을 잡아당기며 돌아가자고 졸랐었다 그러나 루시아노는 내 친구로 나를 보면 큰소리로 울어댔다 글로리아 누나도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고 박쥐는 어린애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기라고까지 말했다 그렇지 않아 글로리아 누나 루시아노는 내 친구이고 날 좋아해 넌 이따위 벌레나 짐승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더구나 나는 누나에게 루시아노가 벌레나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기가 힘들었다 내게 있어서 루시아노는 깜포두스 알폰소스 비행장에 날아다니는 비행기였다 저것 좀 봐 루이스 루시아노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알아듣기나 한 것처럼 즐겁게 우리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그가 내 말을 알아들었을 거라고 믿었다 다행히도 지금 루이스는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옆으로 갔다 닭장 안에서는 병아리 두 마리가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우선 입장권을 사야 돼 어린애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잃어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손을 꼭 잡아야 돼 일요일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너도 잘 알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더니 내 손을 꼭 쥐었다 매표소 앞에서 나는 배를 앞으로 쑥 내밀고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매표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물여줘? 다섯 살까지입니다 그럼 얼음표 한 장만 주시오 나는 표 대신 오렌지 나뭇잎 두 장을 따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다 제일 먼저 예쁜 새부터 보여줄게 저기 앵무새 좀 봐 그리고 저기 여러 가지 빛깔의 새도 있네 저 새들은 각가지 빛깔의 날개로 가득 차서 무지개 앵무새라고 불러 루이스는 신기한지 눈을 크게 떴다 우리는 여기저기를 구경하면서 천천히 걸어갔다 너무 많은 종류의 새를 구경했기 때문에 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가 의자에 앉아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까지 보게 되었다 랄라 누나의 눈은 마치 매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두 누나가 내 말을 들은 것일까 그렇다면 이 동물원 놀이도 누군가의 엉덩이가 몽둥이 세례를 받으면 끝나버릴지 모르겠다 그 누군가란 오직 나뿐이었다 제제 형 이제 뭘 구경할 거야 나는 새로 목청을 가다듬고 다른 자세를 취했다 이제 원숭이 우리로 가보자 에드문드 아저씨는 항상 오랑우탕이라고 부르시지 우리는 바나나 몇 개를 사서 원숭이들에게 던져주었다 이런 행동이 금지된 것인 줄 알면서도 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비원들이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가까이 가지 마 원숭이들이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질지도 몰라 알겠니 루이스? 형 난 사자가 보고 싶어 그래 그럼 저리로 가자 원숭이 두 마리가 오렌지를 빨아먹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사자 우리 앞에서는 누나들의 이야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다 왔어 나는 아프리카산 순종인 누런 사자 두 마리를 가리켰다 루이스는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려고 했다 무슨 짓이야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란 말이야 이놈은 서커스단 조련사의 팔을 열 여덟 개나 먹었기 때문에 여기로 보내진 거란 말이야 루이스는 깜짝 놀라며 얼른 팔을 뺐다 그럼 저 표범은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래 어느 서커스단인데 제재형 전에는 내게 그런 말 하지 않았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았다 내가 알고 있는 서커스단이 뭐가 있더라 아 로젠베르크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건 빵집 이름 있잖아 요 녀석이 제법 영리해져서 이젠 속여 먹기가 힘든단 말이야 그건 다른 거야 이제 앉아서 점심을 먹는 게 좋겠다 너무 많이 걸었지?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나 내 귀는 누나들이 얘기하는 것에 쏠려 있었다 랄라 우린 저 애한테 고마워해야겠어 저렇게 참을성 있게 동생을 데리고 노는 것 좀 봐 그래 하지만 제재는 다른 애들보다 장난이 너무 심해 저런 애는 정말 처음이야 저 애의 피 속에 악마가 있다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귀여운 장난꾸러기야 누구도 저 애를 미워하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 하긴 하루도 매를 맞지 않는 날이 없지만 뭐 곧 철이 들겠지 나는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누나는 항상 날 감싸주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누나에게 다시는 장난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곤 했었다 쟤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지 않니? 나중에 얘기하자 누나는 벌써 눈치를 챈 것 같았다 내가 담을 타고 셀리나 아줌마 댁에 뒤뜰로 들어간 것까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나는 빨랫줄 위에 팔과 다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신기해했다 그러자 나의 작은 악마가 내게 저 모든 팔과 다리들을 한꺼번에 떨어뜨리라고 부추겼다 장난꾸러기인 나는 작은 악마의 말대로 단밑에서 날카롭게 생긴 유리 조각을 찾아 오렌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짝 그 줄을 끊어버렸다 하마터면 나도 떨어질 뻔했다 잠시 후 고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몰려왔다 누군가 빨랫줄이 끊어졌다고 큰소리로 외쳤다 파울로씨의 개구쟁이 아들 녀석 짓이 분명해요 그 녀석이 유리 조각을 들고 오렌지 나무에 기어오르는 걸 봤다니까 형 왜 그래 뉴스 형은 어떻게 동물원에 관한 일들을 그렇게 잘 알아? 여러 번 가봤으니까 잘 알지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모두 에드문드 아저씨께 들은 것이었다 아저씨는 나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저씨의 걸음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동물원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볼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게 분명했다 또또과 형은 전에 아빠와 한번 동물원에 간 적이 있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원은 이사벨씨의 바락남작거리에 있어 루이스 넌 바락남작이 누군지 아니? 내가 그 사람을 모르는 건 당연하지 넌 너무 어려서 아직은 잘 모를 거야 그 남작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친구였을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한 쌍의 짐승과 동물원을 만드는 걸 도와줬거든 루이스 내가 좀 더 크면 말이야 글로리아 누나와 랄라 누나는 아직도 그곳에서 얘기하고 있었다 내가 좀 더 크면 동물들을 세는 법도 가르쳐 주겠다는 말이었어 스물에서부터 스물다섯 가지 나는 그곳에 암소, 황소, 곰, 사슴, 호랑이가 있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있는 장소는 잘 모르거든 너한테 틀리게 가르쳐 주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알아야지 이제 동생은 동물원 놀이에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 재재형, 작은 오두막집이란 노래 불러줘 야, 여기 이 동물원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아니야, 형 사람들은 이젠 다 가버렸어 노래가 너무 기니까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불러줄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매미가 나오는 부분이었지? 나는 가슴을 펴고 노래를 불렀다 당신은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십니까? 그곳은 작은 오두막집이랍니다 과수원 옆에 있는 작은 오두막집 높은 산 언덕에 있는 멀리 바다가 보이는 오두막집입니다 나는 몇 소조를 건너뛰었다 가느다란 야자수 사이에서 매미들이 노래를 부르지요 황금빛 태양이 서산에 지면 처마 끝으로 지평선이 보이지요 정원에선 분수가 노래하고 분수가에서는 검은 새 한 마리가 지적이지요 내가 노래를 끝내고 돌아보자 누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쉬지 않고 노래를 부르면서 저녁까지 시간을 끌자는 생각이었다 그러면 누나들도 끝내는 지치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작은 오두막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빼놓지 않고 반복해서 불렀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스런 여행자에게 와 라모나라는 노래까지 불렀다 덧붙여서 라모나의 다른 두 가지 가사도 불러보았다 이제는 더 이상 부를 노래도 없었다 나는 큰 절망에 빠져버렸다 결국 오늘도 매를 맞아야 할 것 같았다 할 수 없이 나는 누나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랄라 누나 각오하고 있었어 때릴 테면 때려 나는 등을 내밀었다 그리고 랄라 누나가 슬리퍼로 세게 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를 꽉 물었다 엄마가 모두 새 집을 보러 가자고 제안을 했다 또또까 형은 나를 한 구석으로 불러내더니 소곤거렸다 너 우리가 새 집에 갔었다는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말 혼날 줄 알아? 그러나 나는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었다 우리 식구들은 새 집을 향해 떠났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잡고 잠시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한 손으로 루이스의 손을 잡고 걸었다 이사는 언제 해요 엄마? 엄마는 웬일인지 슬픈 표정을 지으시며 힘없이 말씀하셨다 크리스마스 이틀 후에는 살림살이를 정리해야 할 거다 엄마의 목소리는 지칠 대로 지친 듯 했다 나는 엄마가 몹시 불쌍해 보였다 엄마는 마치 일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듯 싶었다 여섯 살 때부터 엄마는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한다 그때 엄마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책상을 닦으려면 그 위에 올라가서 닦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는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고 하셨다 나는 엄마의 이런 얘기를 듣고 너무나 슬퍼서 내가 시인이나 박사가 된다면 엄마에게 나의 시를 읽어드리겠다고 맹세까지 했었다 상점들의 진열장에는 벌써 산타클로스가 장식되어 있어 한층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도두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상점이고 할 것 없이 미리 카드를 사러 나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이번 성탄절에는 꼭 하나님의 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나도 철이 들면 지금보다는 더 착해지겠지? 나는 생각했다 그러는 사이에 새 집에 도착했다 새로 이사할 집은 지금 살고 있는 곳보다 약간 작았지만 모두들 좋아하고 있었다 또또까 형이 엄마를 도와 문을 잠근 철사줄을 풀자 모두들 안으로 들어갔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 손을 팽개치고는 자신이 다 큰 처녀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달려가더니 망고나무를 껴안았다 이 망고나무는 내 거다 내가 제일 먼저 잡았으니까 또또까 형도 타마린드 나무 한 그루를 잡고 역시 똑같은 행동을 했다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거의 울상이 되어 글로리아 누나를 쳐다보았다 누나 내 건? 저기 뒤쪽으로 가봐 아마 나무가 더 많이 있을 거야 바보야 나는 곧바로 달려가 보았으나 그곳에는 방금 자란 풀과 늙은 가시투성이인 오렌지 나무들 뿐이었고 오직 담엽 한쪽에 어리고 조그만 보잘것 없는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내가 시무룩해져 돌아와 보니 식구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방을 정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로리아 누나를 밖으로 끌고 나왔다 누나 뒤뜰에는 아무것도 없어 넌 잘 찾아보지도 않고 사람을 귀찮게 하니? 좋아 누나가 찾아줄게 우리는 다시 뒤뜰로 가서 오렌지 나무들을 훑어보았다 제제 저 나무 어때? 아주 귀엽게 생긴 오렌지 나무잖아 하지만 누나의 말처럼 귀여운 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거기에 있는 나무는 하나같이 가시투성이었다 이런 가시나무들 보다는 차라리 저 어린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겠어 우리는 라임 오렌지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갔다 정말 예쁜 오렌지 나무구나 너무 예뻐서 멀리서도 라임 오렌지 나무인지 다 알겠다 내가 너라면 다른 나무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렇지만 나는 아주 큰 나무를 갖고 싶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지금은 어리지만 머자나 크고 아름다운 오렌지 나무가 될 거야 저 나무는 너와 함께 자랄 텐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형제처럼 서로 사이가 좋아질 거야 저기 봐 저 나무까지 좀 봐 여기는 이거 하나뿐이지만 너만 올라타라고 만들어진 망아지같이 보이는구나 나는 세상에서 나처럼 불운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러자 천사의 그림이 새겨진 스코틀랜드 술병이 생각났다 그때도 랄라 누나는 이건 내 거야 하며 차지했고 글로리아 누나는 다른 것을 또또까 형도 자기 것을 찾아냈다 그런데 나는 나는 마치 저 뒤쪽에서 날개는 없이 머리만 있는 천사가 내 것인 것만 같았다 나는 언제나 맨 마지막 차지였다 내가 크면 두고 보자 아마존의 밀림을 다 사버릴 거야 그리고 가게를 사서 천사가 그려준 술병들을 꽉 채워놓고 날개 한 조각도 주지 않을 거야 나는 화가 잔뜩 치밀어 바닥에 주저앉아 오렌지 나무에 기대고는 씁쓸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 화난 마음은 곧 사라질 거야 제제 넌 이 누나의 말이 옳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거야 글로리아 누나는 웃으면서 내 곁을 떠났다 막대기로 땅을 파고 있자니 울음도 차츰 잦아들었다 그때 내 마음 속 어디에선가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너의 누나 말이 옳다고 생각해 그래 언제나 다른 사람은 옳았지 나만 옳지 못하고 그렇지 않아 내가 날 잘 살펴보면 너도 생각이 달라질 거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그러고는 그 어린 나무를 살펴보았다 내가 모든 사물과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은 아마 내 마음 속에 작은 새가 그 말들을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정말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듣고 있잖아 그렇게 말하고 나무는 나지막이 웃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뒤뜰에서 뛰쳐나갈 뻔했다 그러나 나는 호기심으로 거기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런데 넌 도대체 어디로 말을 하지? 나무는 몸 전체로 얘기할 수 있어 잎을 통해서 가지와 뿌리를 통해서도 자 들어봐 내 귀를 여기 내 몸에 갖다 대고 내 가슴이 고동치는 소리를 들어봐 나는 잠시 당황했지만 나무가 나처럼 작다는 걸 생각하니 두려움이 사라져 귀를 갖다 댔다 그러자 정말 툭 툭 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이젠 내 말을 믿겠지?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넌 어느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어? 아니 너 혼자뿐이야 너랑만 얘기할 수 있지 정말이야? 정말이야? 맹세할게 어떤 요정이 나한테 너와 같은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면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아주 행복해진다고 말했었어 그런데 너 좀 기다려줄 수 있어? 뭘? 내가 이사올 때까지 아직 일주일은 더 걸릴 텐데 그때 가서도 내가 말하는 걸 잊지 않을 수 있겠어? 물론 잊지 않아 그건 너만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시험해보고 싶지 않니? 어떻게? 자 내 가지에 올라타봐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럼 이제 눈을 살짝 감고 흔들어봐 나는 또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다 어때 넌 지금까지 이보다 더 좋은 말을 타본 적이 있니? 아니 없어 아주 훌륭해 그럼 이제 내 달빛 망아지는 루이스한테 줘야지 아마 너도 그 꼬마를 무척 좋아하게 될 거야 나는 흥분한 나머지 라임 오렌지 나무에서 내려왔다 내가 약속할게 이사 오기 전이라도 시간을 내서 너를 만나러 올게 난 이제 가봐야 돼 저기 모두들 나오고 있잖아 그렇지만 제제 이렇게 섭섭하게 헤어지긴 싫다 조용히 해 저기 누나가 온다 글로리아 누나는 내가 그 나무를 껴안는 순간 다가왔다 잘 있어 친구야 넌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귀여워 제제 내가 그랬잖니 어 누나 누나 말이 맞아 이젠 누나나 형이 망고나무나 타마린드 나무를 준다고 해도 난 내 나무하고 바꾸지 않을 거야 귀여운 녀석 누나는 누나는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우리들은 손을 잡고 걸어 나왔다 누나 누나의 그 망고나무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직 잘 모르지만 뭐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 그럼 또또가 형의 나무는? 그건 거의 쓸모가 없지 그런데 왜 그러니 제제? 지금은 얘기해 줄 수 없어 하지만 언젠가 누나에게만은 이 기적을 얘기해 줄 테니까 걱정 마 멍든 마음 나는 에드문드 아저씨께 지금까지 내가 고민했던 걱정거리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 말을 아주 진지하게 들어주셨다 그럼 내가 걱정한 게 바로 그거였니? 네 아저씨 우리가 이사 갈 때 루시아노가 함께 가지 않을까 봐 걱정이에요 너는 너는 그 박쥐가 널 무척 좋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럼요 절 몹시 좋아해요 정말이냐? 틀림없이 틀림없이 절 좋아해요 그렇다면 그 박쥐는 꼭 갈게다 다만 좀 늦을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꼭 널 찾아갈 거란다 저는 우리가 살게 될 집주소를 벌써 가르쳐줬어요 뭐 그렇다면 더욱 쉽게 찾겠구나 만일 박쥐가 가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약속이 있기 때문일 거다 뭐 그럴 땐 다른 형제나 사촌을 보낼 거다 그러면 너는 그게 다른 박쥐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겠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다 루시아노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면 주소를 가르쳐줘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박쥐도 새들이나 사막이나 나비들에게 물어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걱정 마라 제제 박쥐란 놈에게는 방향감각이 있단다 정말요 아저씨? 아저씨는 내게 방향감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나는 아저씨의 해박한 지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걱정거리가 해결된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사간다는 사실을 이웃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거리로 나왔다 사람들은 잘됐다는 듯이 내게 말을 걸어왔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친구 비리균유 한 사람뿐이었다 제제 다른 데로 이사가더라도 자주 놀러와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자 참 너 내가 얘기한 거 잊지 않았겠지? 언제라고 했지? 내일 아침 8시 방구 오락실 정문 앞이야 어른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주인이 장난감을 한 트럭 사오라고 했대 너도 같이 갈래? 그럼 루이스도 데리고 갈 거야 그런데 나도 얻을 수 있을까? 물론이지 아직 꼬마 녀석인걸 너는 내가 벌써 어른이라고 생각하니? 그는 내 옆으로 바짝 다가섰다 나는 새삼스레 내가 무척 작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았다 정말 정말 어둘 수만 있다면 밤을 새소라도 선물을 받고 싶어 내일 거기서 만나자 집으로 돌아온 나는 글로리아 누나 주위를 맴돌았다 무슨 일이니 제제 누나 우릴 시내까지 좀 데려다줘 오락실 앞에 장난감을 가득 실은 트럭이 온대 그래 그래? 하지만 제제 누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옷도 다려야 하고 잔디라 언니를 도와서 이삿짐을 싸야지 누나 레알탱구에서 사간생도들도 많이 온대 누나는 누디라 불리는 영화 배우 누돌프 발렌티노의 사진을 모으는 것 외에 사간생도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다 아침 8시에 사간생도들이 온다고? 누가 그래? 누나가 바본 줄 아니? 거짓말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놀아 그래도 나는 꼼짝하지 않았다 누나도 알겠지만 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루이스에게 그곳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 애는 아직 어리잖아 그 또래 애들은 오직 크리스마스 선물 생각만 한단 말이야 제제 누나는 못 간다고 말했잖아 게다가 그건 구실에 불과할 뿐이야 진짜 가고 싶은 건 바로 너 아니니?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는 해마다 있잖아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내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넌 그렇게 일찍 죽지 않아 에드문드 아저씨나 베네딕트 씨보다 두 배는 더 살걸? 이제 그만하고 나가서 놀아 그래도 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누나를 계속해서 귀찮게 굴었다 누나가 방으로 들어가면 나는 흔들리자에 앉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누나에게는 애원하는 눈빛이 언제나 효과가 있었다 나는 계속 문지방에 걸터앉아 누나가 우물에 물을 길러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빨랫감을 가지러 방에 들어가면 나는 침대에 턱을 바치고 앉아 계속 누나를 쳐다보았다 드디어 참다 못한 누나는 화를 버럭 냈다 재재 도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듣니? 제발 부탁이니까 누나 좀 그만 괴롭히고 밖에 나가 놀아 누나가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까지 했지만 나는 꼼짝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자 누나는 나를 번쩍 들더니 문 밖에 내동댕이 치듯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안으로 들어가 방문과 부엉 문을 모조리 잠가 버렸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쪽 저쪽 창문을 들여다보면서 누나가 가는 곳으로 따라다녔다 누나는 집안의 먼지를 털고 침대를 정리하다가 나를 발견하고는 창문까지 닫아버렸다 그러다 보니 집안의 문이란 문은 모조리 잠가 버린 결과가 되었다 야 이 나쁜 마녀야 넌 사관생들한테는 절대 시집까지 못할 거야 가난뱅이 쫄병하구나 결혼해라 공연이 시간만 낭비한 것 같아 투덜대며 나는 거리로 나왔다 밖에서는 나르디누가 혼자 웅크리고 앉아 뭔가를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성냥갑으로 만든 수레를 커다란 딱정벌레가 끌고 있었다 와 엄청 크다 그치 되게 크지 나랑 바꾸자 뭐하고 그림 딱지하고 몇 장 두 장 웃기네 이렇게 큰 딱정벌레를 고작 딱지 두 장하고 바꾸자고 그까짓 딱정벌레는 우리 에드문드 아저씨네 담에도 굉장히 많아 세 장 주면 바꿀게 좋아 대신 고르기는 없기다 그럼 싫어 최소한 두 장은 골라야지 좋아 나는 여러 장 있는 라우라 라 플란떼의 그림 딱지를 한 장 주었고 나르디누는 후드 깁슨과 패치 루드밀러를 골랐다 나는 딱정벌레를 호주머니에 넣고 그 자리를 떠났다 빨리해 루이스 글로리아 누나는 빵을 사러 나갔고 잔디라 누나는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골마루를 달려나갔다 나는 동생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얼굴을 씻겨주고 나도 세수를 한 뒤 방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 동생에게 옷을 입히고 양말을 신겨주었다 단추를 채워주고 머리에 빗질까지 해주었으나 동생의 머리는 제대로 빗겨지지 않았다 포마드나 머릿기름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손끝에 돼지기름을 약간 묻혀와서 손바닥으로 문질러 냄새를 맡아보았다 냄새가 별로 없네 루이스의 머리카락에 돼지기름을 발라 문지른 뒤 빗질을 해주었다 그러자 마치 등 뒤로 묶어 넘긴 성요한의 머리처럼 아주 단정해졌다 루이스 머리가 헝클어지지 않게 조심해 나도 옷을 입을게 나는 바지와 흰 셔츠를 입으면서 루이스를 쳐다보았다 나는 내년에 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신어야 할 운동화를 신으면서도 계속 루이스를 쳐다보았다 너무나 단정하고 예뻤기 때문인지 어린 예수로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 나는 루이스가 많은 선물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사람들이 저 녀석에게는 틀림없이 선물을 많이 줄이라 생각하니 흥분으로 몸이 떨리기까지 했다 글로리아 누나가 돌아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빵을 사온 날에는 부스럭거리는 포장지 소리가 나곤 했다 나는 루이스의 손을 잡고 누나 앞으로 나갔다 누나 예쁘지? 내가 해줬어 누나는 무릎을 꿇고 내 머리를 가슴에 안았다 산다는 게 우리에겐 이토록 힘든 것일까? 누나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우리의 차림새를 매만져 주었다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했었지? 제제야 누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단다 우선 식사라도 하면서 생각해보자 누나는 커피잔을 식탁에 놓고 빵을 썰었다 그녀의 눈물을 머금은 눈은 아픈 마음을 대신 말하는 듯했다 그까지 낡아빠진 장난감 몇 개 얻으려고 저렇게 애를 쓰다니 게다가 그 사람들은 그 많은 가난뱅이에게 골고루 장난감을 다 나눠줄 수도 없을 텐데 누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말했다 하지만 다시 없는 기회일지도 몰라 너희들이 간다니까 막을 수야 없지? 아 그런데 어쩌니? 너희들끼리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 누나 난 루이스를 잘 데리고 갈 수 있어 손을 꼭 잡고 갈 테야 류오 상파울러 간선 도로를 건너갈 필요가 없잖아? 그래도 위험해 그래도 위험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난 방향감각이 있단 말이야 방향감각이란 말을 하자 누나는 슬픔 속에서도 웃었다 누가 그런 말을 가르쳐줬니? 에드문드 아저씨 에드문드 아저씨 아저씨는 루시아노가 방향감각을 가졌다고 그랬어 나보다 훨씬 작은 루시아노가 그런 걸 가졌으니까 난 더 큰 걸 갖고 있을 거라고 하셨어 잔디라 언니에게 한번 말해볼게 그만둬 누나 잔디라 누나는 내버려둬 누나는 애인을 생각하면서 소설책에 깊이 빠져있는걸 그 누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하자 식사를 하고 대문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이 지나갈 때 너희들을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 볼게 그러나 늦을까 봐 나는 빵도 먹고 싶지 않았다 우리는 밖으로 나갔다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간만 자꾸 흘러갔다 드디어 한 사람이 나타났다 우치부 빠이싱씨가 멀리서 오고 있었다 그는 모자를 벗으며 누나에게 인사했다 그는 기꺼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글로리아 누나는 루이스와 나에게 차례로 키스해 주었다 그러고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내게 말했다 가난뱅이 쫄병하고 뭐 어떻다고? 누나 그건 거짓말이었어 진심이 아니야 누나는 어깨에 별이 잔뜩 달린 공군 소령하고 결혼하게 될 거야 우리는 출발했다 빠이싱씨는 우리를 앞세워 걸으면서 집집마다 편지를 배달했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재촉하며 우리를 데려다 주었다 리오 쌍파울로 간선 도로에 도착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얘들아 난 너무 바쁘단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일이 자꾸만 늦어지는구나 이젠 위험한 길도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저쪽으로 쭉 가거라 그는 다급한 듯 편지가방을 어깨에 매고 훌쩍 가버렸다 나는 화가 나서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렀다 나쁜 어른이야 글로리아 누나한테 우릴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와선 길거리에 두 어린애를 내버리고 가냐 나는 루이스의 손을 더 꽉 잡고 걸어갔다 동생은 지친 것 같았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루이스 거의 다 왔어 이제 장난감이 생기는 거야 이 말에 루이스는 힘을 좀 내는 것 같더니 다시 처지기 시작했다 다리 아파 제때 형 그럼 조금만 업어줄까 루이스는 팔을 벌려 내게 업혔다 마치 납덩어리처럼 무거웠다 프로그레슈 거리에 이르렀을 땐 오히려 내가 더 헐떡거렸다 이젠 너 혼자 조금만 걸어가 교회의 종이 여덟시를 알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거기에 7시 30분까지 가야 했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 사람이 많이 왔다고 해도 장난감은 남았을 거야 트럭으로 가득 가져온다잖아 형 발이 아파 나는 무릎을 끌었다 신발끈을 약간 느슨하게 하면 나아질 거야 우리의 발걸음은 점점 더 느려졌다 겨우 시장 근처에 다다랐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지나 방구 오락장으로 향했다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렸다 우리가 녹초가 되어 간신히 그곳에 도착해 보니 거기에는 아이들도 선물도 아무것도 없었다 장난감을 아직 나눠준 것 같지 않은 흔적이라도 보였더라면 하는 나의 기대가 길바닥에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종이들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다 조그만 내 가슴은 찢어질 듯한 허탈감으로 방망이질 쳤다 나는 오락실의 문을 닫고 있는 수이 꾸귀뉴 씨에게로 다가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물어보았다 꾸귀뉴 아저씨 선물은 다 줬나요 안됐구나 제제 너희들이 너무 늦게 왔어 사람들이 홍수같이 많았었는데 그는 문을 반쯤 닫고는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단다 내 조카들에게 줄 것도 없는걸 그는 문을 모두 닫고는 길거리로 나왔다 늦잠만 자지 말고 내년에는 좀 더 일찍 오렴 걱정 마세요 아저씨 그렇게 말을 했지만 너무나도 실망이 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고 싶었다 루이스 여기 앉아서 좀 쉬었다 가자 형 나 목말라 나중에 로젠베르그 아저씨 가게를 지날 때 물 한 컵 얻어줄게 한 컵이면 둘이 충분히 마실 수 있을 거야 그제서야 루이스는 비로소 모든 비극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을 삐죽 내밀고 눈을 하얗게 뜬 채 날 흘겨보았다 걱정 마 루이스 내 망아지 달빛 알지 그걸 또또까 형한테 손잡이를 고쳐달라고 해서 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로 줄게 그러나 동생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울지마 넌 왕이잖아 아빠가 내게 루이스란 세례명을 준 것도 그것이 왕의 이름이기 때문이야 왕이 길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 수 있니? 나는 루이스의 머리를 가슴에 안고 꼬불꼬불해진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마누엘 발라다리스의 것과 같은 멋진 차를 사줄게 루이스 오직 너 혼자만을 위해서 말이야 왕들은 어떤 일을 당해도 울지 않아 그러니까 너도 울지마 응? 내 가슴은 커다란 쓰라림으로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꼭 사준다고 맹세할게 그것은 결코 내 마음 속에 작은 새는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진실된 내 마음의 소리였다 왜 이래야만 하지? 왜 아기 예수는 날 좋아하지 않을까? 마국간에 당나귀나 송아지까지 좋아하면서 왜 나만 싫어할까? 내가 악마와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내 동생에게 선물을 주지 않는 것으로 대신 내게 복수하는 걸까? 하지만 천사처럼 착한 어린 루이스에게 이런 건 옳지 않단 말이야 하늘의 어떤 천사도 루이스처럼 착할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자 바보처럼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 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난 너처럼 왕도 아니잖아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이야 진짜 나쁜 아인가봐 또또까 형, 새 집에 가봤어? 아니, 넌? 틈나는 대로 자주 가 왜? 민균유가 잘 있는지 궁금해서 민균유는 또 어떤 악마냐? 내 나임 오렌지 나무야 아주 어울리는 이름을 찾아냈구나 넌 그런데는 뭐가 있더라 형은 씩 웃으면서 달빛 망아지의 새로운 몸이 될 막대기를 다듬질하고 있었다 그래, 그 나무는 어떻든 조금도 잘하지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밤낮 쳐다보면 잘하지 않는 것 같은 거야 어때, 예쁘게 됐지? 이런 손잡이를 만들어 달란 거였지? 응 맞아 또또까 형은 뭐든지 잘 만들잖아 형은 새장, 닭장, 울타리, 문까지 만들 수 있잖아 그건 모든 사람이 다 나비 넥타이를 맨 시인이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기 때문이야 너도 원한다면 배울 수 있어 난 못할 거야 그건 소질이 있어야 해 형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빙긋이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에드문드 아저씨가 나의 말을 부정할 때 웃으시던 모습과 똑같았다 부엌에서는 진진야 할머니가 포도주에 적신 빵을 만들고 계셨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만찬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전부였다 그래서 나는 또또까 형에게 말했다 형, 하마터면 우린 저런 것조차 먹지 못할 뻔했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술하고 샐러드를 살 돈을 주셨어 또또까 형은 방구 오락실에서 루이스와 내가 겪었던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그 일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적어도 루이스만은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낡고 오래된 것이지만 처음에는 무척 아름다웠다 그리고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었다 또또까 형 왜? 크리스마스 날 우린 정말 선물을 못 받을까? 아마 그럴 거야 솔직히 말해봐 형도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날 그렇게 나쁜 애라고 생각해? 뭐 그렇게 나쁜 아이는 아냐 문제는 내 피 속에 악마가 들어있다는 거야 크리스마스 때만은 그 악마가 나가줬으면 좋겠어 난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에게 악마 아이 대신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면 좋겠어 혹시 아니? 내년에는 태어날지 뭐든지 그렇게 알려고 하지 말고 나처럼만 해 어떻게? 난 아무것도 바라지 않잖아 그래야 실망하지 않아 아기 예수도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야 신부님도 언제나 천주 교리가 가르치는 대로 하시진 않아 형은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도 좋을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았다 형 계속 말해봐 좋아 말할게 넌 너무 장난꾸러기라서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치자 하지만 루이스는 하지만 루이스는 그 애는 천사 같아 나도 역시 좋아 언젠가는 내 나비 넥타이를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잔다라 누란 그저 그래 그래도 나쁘진 않아 그럼 엄마는 그럼 엄마는 너무 좋아 날 때릴 때도 불쌍하게 여겨서 살살 때리시거든 아빠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아빠는 운이 없는 것 같아 나처럼 아빠도 식구들 중에선 악마일지도 몰라 내 말대로라면 다 착하구나 그런데 왜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잘해주지 않느냔 말야 화할려베르 박사댁에 가봐 먹을 것이 가득찬 커다란 식탁이 있어 빌라스 보아 시댁도 그래 라이문드 빠스 시댁은 말할 필요도 없고 생전 처음 나는 또또까 형의 거의 울고 있는 듯한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난 아기 예수가 마국간에서 태어난 건 단지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자라서는 부자들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제 그런 말은 그만두자 이런 말을 하면 죄가 된대 형은 풀이 죽어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달빛 망하지만 다듬고 있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두 번 다시 맞고 싶지 않은 울적한 만찬이었다 모두들 말없이 식사를 했고 아빠는 구운 빵을 조금 입에 대셨을 뿐 면도조차 하지 않으셨다 우리 식구 중 새벽 미사에 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입을 열려는 사람조차 없는 최악의 상태였다 그날은 아기 예수 탄생일이라기보다 마치 추도식 날 같았다 마치 추도식 날 같았다 그렇기 때문에 늘에 따라서 이 날은 아기 예수 탄생입니다 그를 마치 그리곤에 대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맛을 보고 싶어요